국내으로 가면 대부분의 식당은 정상으로 구입해주세요 국내으로 가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으로 가면 좋죠? 국내으로 가면 좋죠? 국내으로 가면 좋죠? 국내으로 가면 좋죠? 오늘 인턴이 좋죠? 국내으로 가면 좋죠? 고춧가루 촬영 관련 체크하나요? 아, 예 합니다. QR코드 체크되나요? 네. 맞춰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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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네, 이미 됐습니다. 열 체크 좀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오십시오. 정상입니다. 촬영하겠습니다. 정면받으십시오. 됐어요? 네. 여기 오늘 집도가 너무 높은데 밖에 나가 있을까? 네. 편하게 군의에 죽어도 없으셔도 되고 이제 세무병구 점수하고 고치면서 반통 잠잠도 도전하려고 인간을 하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지금 대구 땡기예요? 뭐 대구로서는 대구로서는